저쪽 산을 넘어가면 첫 번째 건물이 있어 고맙다, 드미트리 중앙 컴퓨터 찾으면 무전하지 우즈, KGB가 이중간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응? 이거지 이번 시즌 우승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말이야 아, 연료 때문에 한 시간밖에 못 기다려 지각하면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메이슨, 이동한다 저자가 내구자인가? 싸구려 보드카와 캐비어 냄새 섞지 말라고 드미트리 소령은 보통이 아니야 시체들이 어디 묻힌지 다 알고 있어 반은 직접 묻었어 본격적인 사례들이 그 사람으로 주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전혀 없는 중이라도 당연히 이동한다 조심해 능슨이 적 청찰이다 미리 처리한다, 메이슨 그래, 조용한 건 네 전문이지 난 섬세한 사람이라고 잘했다 괜찮고, 계속한다 하나 처리해, 나머지는 내가 맞지 잘했다, 아무도 눈치 못챘길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그래도 놈들이 잘 썼다면 뭐 서로 안 떨려고? 그래 볼까? 네가 먼저 가 이동해! 하아, 파워 이기겠지? 쉽지? 잘했어, 나 더 있나? 옛날 새콤 건물이군 세월이 지나도 버티긴 하는구먼 가끔해, 계속 간다 저격이다, 엄폐해 칠이들, 여기서는 안 돼 메이슨, 처리해 잘했어, 간다 저쪽, 처리했다, 안으로 step up 레디 김치 깜짝 뱅 얼GM 공이 도전 풍경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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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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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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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모스크바까지 다 들리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채굴 위치. 채굴 위치. 크레인 위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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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미소! 미소, 빨리! 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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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저입니다 메이슨과 우즈가 야만타 회사 가져온 컴퓨터 분석을 끝냈다 네 페르세우스는 드라고비치가 1968년에 사용한 요원들 이름을 찾고 있었어 이름을 주십시오 에들러 팀이 추적할 겁니다 페르세우스가 지웠어 이제 그 요원들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 루비안타 예? KGB 공부요? 페르세우스가 왜 직접 안 갔습니까? 나도 몰라 아마 놈도 뭔가 구린 게 있나 보지 에들러에게 알리죠 제대로 할 게 아니라면 안 하는 이만 못 할 겁니다 에들러 벨리코프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 벨은 나랑 가고 라자라는 철수 준비해둬 에들러 지금 KGB에 벨이랑 간다고? 미쳤어 메이슨이나 우주를 기다리라고 메이슨이나 우주 필요 없어 벨이 필요해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 장난하나 쓸데없이 전부 위험에 몰아넣고 있잖아 쓸데없지 않아 다 계산된 거다 실패하면 이름을 절대 못 구하니까 명심해둬 다 끝이라고 넌 할 수 있어 어디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믿는다 확대기가 새로 왔어 암실에 설치해두지